우리끼리 둘이 둘이 내 손 안을 덮던 That's so hot So I love it, love it, love it 발전의 드라마 이 감동의 순간 My dreaming, Spons, Spons My loving, Spons, Spons My drama, Spons, Spons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김종현의 스포츠, 스포츠 색다른 시선의 메이저리그 이야기 헬로 MLB 시작하겠습니다 KBS 정연호 스포츠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틀 연속 만났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제는 KBO 리그, 오늘은 메이저리그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문가가 아니고 쟤는 뭔데 계속 나오냐 이러실까봐 팬의 시선에서 바라본 이야기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일단 어제 말미에 잠깐 얘기했던 대로 김광연 선수 얘기부터 해볼게요 김광연 선수는 포스팅 시스템 참가 공시부터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이 규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SK 소속팀인 SK에서 포스팅 요청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이 공문에는 김광연 선수의 의료기록 자료도 물론 포함이 돼 있고요 SK가 이 공문을 KBO에 보내면 KBO는 받아서 MLB 쪽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25일였죠 어제 SK가 KBO에 전달을 했고 KBO 측에서도 받아서 자료로 확인한 후 MLB에 전달할 거라고 합니다 포스팅 규정이 작년 7월에 수정이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김광연 선수의 사전 포스팅도 그렇고 류현진 선수도 그랬고 최고 금액을 통보를 해줍니다 우리 구단 측으로 그런데 구단이 어딘지는 안 알려줘요 이 금액만 보고 협상을 응할지 않을지를 결정하는데 예전에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응했던 거고 확인을 해보니 LA 다져스였다 이런 식이었는데 김광연 선수 같은 경우는 협상을 하다가 계약 과정에서 미스가 나서 불발된 상황이었는데 이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해당 팀과만 협상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2018년 7월 12일 이후에 규정이 바뀐 바에 따르면 포스팅 개시 이후에 한 달 동안 메이저리그의 모든 팀과 자유롭게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랑 이런 거 상관없이요 그리고 이정은료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정은료 같은 경우는 전체 계약 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김광연 선수 같은 경우는 최저 규모인 2500만 달러보다 이하일 걸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체 김광연 선수의 몸값의 20%를 SK 구단에 지급하면 됩니다 모든 팀들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으니까 여러 구단들하고 접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행선지를 놓고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카우컵스, LA다저스 이런 대규모 빅마켓들부터 시작해서 켄자스시티, 애리조나 이런 구단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미국 CBS에서는 계약 규모를 아마 2년간 158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확실히 4년 전에 비해서는 5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규모가 많이 뛰었다 긍정적인 전망인데 시카우컵스가 영입할 거라는 소문이 나니까 다르비슈 선수가 일단 환영 의사를 밝혔거든요 아무래도 아시아 선수가 한 명이라도 더 느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다저스도 이제 영입 희망 구단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혹시나 류현진 선수를 대체하려는 건 아니겠지 이런 우려 아닌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좌완 랭킹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5위로 예상을 되고 있어요 올해 좌완 선발로 나온 FA가 적기 때문에 이 점은 김광현 선수에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지만요 계속 개인적인 견해를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야구를 좋아하고 또 잘 아는 우리 정현호 PD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어떤 팀으로 갔을 때 기회도 많이 얻고 성공적으로 메이저리그에 정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일단은 김광현 선수가 아직까지는 선발로테이션을 정규적으로 뛸 수 있는 상태냐 그건 쉽지 않다고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프링 캠프나 시범 경기에서 당장 기존 선수들만큼 보여줘서는 그 자리를 뺏기 어렵거든요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로테이션에 바로 진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보자면 미 서부 도시가 일단은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한인들도 많고 기후도 좀 온화한 편이라서 LA 다저스 그리고 샌디에이고 예전에도 한번 접촉을 한 적이 있었고 애리조나 이런 팀들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동부 쪽이랑 그 다음에 뉴욕 같은 경우는 팬심이 워낙 센 구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팬들이 워낙 극성이라서 김광현 선수가 조금만 부진해도 비난의 그런 여론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 또 이제 희망 구단 중에 하나인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춥습니다 한겨울에는 영하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도시라서 부산 경력이 있는 김광현 선수에게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김광현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 경쟁을 하려면 전력이 안정적인 팀보다는 스몰마켓인 중소규모의 팀이 오히려 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켄자시티 그리고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이런 팀인데 애리조나에는 결정적인 장점이 하나가 켈리가 있어요 팀 동료였죠 그래서 저는 애리조나로 갔으면 미 서부 지역이기도 하고 켈리 선수도 있어서 적응도 좀 빠를 것 같고 그런 식의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애리조나를 예상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또 류현진 선수가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도입한 올 MLB팀 후보의 이름을 올렸다던데 이 올 MLB팀 대체 뭔가요? 쉽게 보면 이제 시즌 전체를 통틀어서 보는 올스타 투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NBA랑 NFL 미식축구에서는 올 NBA, 올 NFL팀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NBA랑 NFL을 본따서 만든 제도인데 이 두 농구랑 미식축구에서는 이미 선수 커리어를 평가할 때도 이 올스타, 올NLB, NBA, NFL에 얼마나 선정됐는지가 선수 개개인을 평가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선정이 되거든요 지금 언론인, 해설가 그리고 전직 선수들 같은 전문가 패널에다가 팬 투표까지도 합산해서 결정을 합니다 팬 투표는 24시간에 한 번씩 할 수 있고 12월 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7시까지 투표가 진행돼요 그럼 중복 투표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매일매일 한 번씩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죠 선발 투수 같은 경우는 류현진 선수한테 좀 유리한 게 5명까지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포지션이랑 다르게 최대 5명까지 선발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5선발 이내에 류현진 선수가 포함된다면 아무래도 FA 계약이라든가 거취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투표를 독려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동료 아닌 동료를 하게 됩니다 mlb.com이라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처음으로 투표하는 거니까 만약에 선정이 되면 이야깃거리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류현진 선수 최근 들어서 거취에 대해서 거론되는 팀들이 많이 좀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루머들을 합해보면 제일 유력한 구단은 아직까지는 LA다저스인 것 같아요 다른 팀들에서 그렇게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는 팀이 없는데 mlb.com 사이트에서 팬 투표를 통해서 류현진 선수의 행선지를 예측해봤거든요 제일 높은 퍼센트를 받은 구단이 LA다저스입니다 47%를 받았고요 그 뒤로 이제 2위의 텍사스인데 제가 조금씩 주저하는 바로 텍사스인데 아 맞아요 9%밖에 되지 않아요 아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대부분의 팬들은 다저스에 남아주기를 바라는 팬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에인저스 양키스 미네소타 이런 구단들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류현진 선수가 다저스 그리고 LA에서의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와이프인 배지연 아나운서의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다 보니까 다저스에 잔류하거나 만약에 이적을 하더라도 서부지구에 있는 다른 팀들 샌디에이고라든가 샌프란시스코 이런 팀들로 이적하는 그런 방향을 좀 우선순위로 이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다저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프리드먼 사장과 재계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체제를 가급적 유지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류현진 선수에게 좀 더 적극적인 구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옮긴다면 텍사스가 지금 계속 꾸준히 함합형에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내년 시즌에 새로운 구장이 개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진취적인 모습 행보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물급 선수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이제 가장 최적의 카드가 류현진이다 이런 전망도 약하긴 하지만 조금씩은 나오고 있더라고요 말투에서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너무 강하게 느껴졌네요 조금 느껴졌습니다 국내에서야 류현진 선수의 FA 계획이 가장 큰 관심사겠지만 메이저리그 전체로 봤을 땐 어떤 선수들이 또 주목받고 있나요? 이른바 빅3라고 하는 선수들이 역시 가장 주목받는데 그중에 한 명이 휴스턴의 에이스였죠 게리콜 선수의 행보가 역시 가장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요 현지에서는 LA에인젤스 행을 가장 높게 점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mlb.com 팬투표에서 무려 66.7%의 몰표를 받았습니다 에인젤스 입장에서도 빅마켓이기도 하고 에이스가 필요한 그런 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게리콜과의 접촉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빅3인 스트라스버그 그리고 랜던 이 두 선수가 행보가 굉장히 궁금한 이유가 소속팀이 둘 다 워싱턴 올해 우승한 팀이잖아요 그런데 워싱턴이 그렇게 빅마켓은 아니다 보니까 이 두 선수를 모두 잡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떡아웃에서 지금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랜던의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스트라스버그가 어디로 움직일 것이냐 그리고 이 계약에 따라서 류현진은 또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스트라스버그 선수의 고향이 샌디에고입니다 이 샌디에고는 이번에 우리가 두 선수 다 잡아버릴 거야 5억 달러를 투자할 거야라는 굉장히 공격적인 포부를 밝혔거든요 과연 이 샌디에고의 말이 사실일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5억 달러 5000억 원이 넘습니다 또 이번 메이저리그 스토브리그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눈길을 끌고 있나요? 사실 제일 시끄러운 이슈는 휴스턴의 싸인 훔치기 논쟁이죠 2017년도 정규 시즌에서는 이미 싸인 훔치기 이슈가 있었던 것이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휴스턴의 싸인 훔치기가 확정이 됐고 포스트 시즌에도 이런 이슈가 있었는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만약에 훔친 걸로 확정이 나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가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감론을 막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양키스가 엘스버리 선수랑 연봉지급 논쟁이 좀 있습니다 양키스 구단에서는 엘스버리 선수 재활기간 도중에 승인 없이 외부 유료시설을 사용했다 그리고 엘스버리는 그때는 야구랑 무관한 다른 치료였다 이런 식의 입장이 있어서 이 소송도 지금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슈들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네요 메이저리그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헬로 MLB KBS 정연호 스포츠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